엄마나 아빠 자기한테는 정말 생존을 유지해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중요한 인물들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싸워요 막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럼 이 아이는 그것이 좋은 기억 아우 즐겁다 뭐 우리 옛날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보면 너무 즐겁잖아요 영화를 보는 순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얘한테 그 기억으로 기억이 되겠냐고 저장이 그렇지 않죠 공포 공포 공포로 저장이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부모가 아이한테는 이 부모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럼요 그리고 애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의 눈물 흘리는 것만 화나는 일그러진 표정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엄마가 조금만 무표정 해도 엄마 화나셨어요 엄마 화나셨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 슬픈 영화 드라마 보고 울면 엄마 왜 울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애를 안고 있으면 여기서 솟아오르는 그 버럭같은 소리 웩 하는 소리를 여기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왜 옛날에 저 너무너무 무서웠던 영화 있거든요 13일에 금요일 뭐 이런 거 시리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보니까 그런 거 많던데 그런 거 한 몇 편을 연속적으로 보는 거 하고 아이의 어떤 마음이나 뇌 상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오면 사람은 이거에 반응을 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하니까 몸에서 싹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잠깐 나오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잘 반응해서 대처하라고 잠깐 나오는 건데 늘 나오면 이게 늘 높아져 있는 상태가 뇌에는 독이 되죠 그래서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그 악기들이 화음을 잘 이루면 왜 아주 멋진 교양학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거 하나가 삑삭이가 나면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각종 악기처럼 각종 다양한 감정들을 오케스트라 선율처럼 잘 조율하는 우리 뇌의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그런 섬세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에 굉장히 약해요 계속 놀라고 무섭고 엄마 때문에 걱정하고 소리 지르니까 놀라고 깜짝 놀라고 이게 뚝 멈추는 건 긴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자꾸 지속되면 그 변형계와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뇌의 섬세한 부분이 깎이고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또 깎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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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